혼자 해봐. 바로 옆에 붙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지금 뭐 만들라는 얘기냐면 그렇죠. 이게 누가죠.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만드는 거고 누가 아이가 뭐한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양념치고 양념치 뒤에 비가 필요 없는 이유 여기다가 비를 넣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헬프의 뜻이 그렇죠. 무슨 뜻을 가진 아니죠. 헬프의 뜻을 말해줘야 돼. 헬프의 뜻이 뭐다 돕다. 뜻이 돕다. 가다. 먹다. 만들다. 달리다. 이기 때문에 하다 신고야. 자 그러면 첫 단계 내가 도울 수 있을까요. 조용히 해줘. 그러고요. 그렇죠. Can I help? 그러면 문장완성. 제가 당신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렇죠. How can I help you.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뭐 만드는 방법 이런 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이걸 만드는 방법을 누가 나를 만든다고 하는데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하고 있는 거야. How can I help you. 됐습니까. 질문에 양념치가 들어갔지만 대답에 꼭 양념치가 들어갈 필요는 없어. 문장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어. 문장의 종류가 달라지죠. 저는 경찰관 찾고 있는 중이에요. I am 누가 다 만들었어. I am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됐습니까. 그래서 look for가 무슨 뜻이었는데 look for가 찾다인데 하다시 and look에다가 ing 붙이니까 looking for는 무슨 뜻이 되고 무슨 뜻인지를 얘기해줘야 돼. 무슨 뜻이니까 어떤 시인 거야. 그래서 무슨 뜻이 되었고 찾는 중인. 찾는. 어떤. 찾는 중인. 그래서 어떤 시니까. 그래서 이 표현은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누가 다 만든 방법이 몇 번째. 첫 번째 배움은 뭐다. 비동사였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야만 하나요. 그러면 우리가 차근차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만든 것은 누가 사람들은 다 자야만 한다. 이거부터 만들죠. 사람들은 자야만 한다라는 표현을 영원하면 그렇죠. people should sleep이 누가 나를 만들었어. 누가. people이. 뭐다. should sleep. 자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그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누가 다 만든 방법은 뭐. 비동사하다. 양념. 양념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슬립의 뜻이 뭡니까. 슬립의 뜻이 뭡니까. 아 여긴 없구나. 아 여긴 있네. 슬립의 뜻이 뭡니까. 자다. 자다. 라는 뜻이니까. 무슨 시. 하다시. 그래서 여기에 비. 슈드 비 슬립이야. 슈드 슬립이야. 그렇죠. 없어야죠. 이런 거 배웠죠. 양념시 뒤에 하다가 오면 된대요.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people should sleep 만들었고요. 그러면. 아이고 왜 이렇게 커졌지.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자야만 한다 만들었으니까. 첫 단계. 사람들은 자야만 하나요? should people sleep. 오케이. 그래서 문장 완성. 그렇죠.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만들어진 거죠.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좋습니까.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자. 우리가. 우리가. 피플이니까. 우리가 사람이니까. 피플 내실의 we를 썼네요. 그래서 우리는 7시간은 자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how long에 대한 해답. for 7 hours. 좋습니까. 우리는 자야만 한다. 그렇죠. which she'll sleep. 7시간 동안. for 7 hours. 그래서 for 7 hours. 그래서 for 7 hours가 7시간 동안 이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얼마나 오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for 7 hours. let's. 라는 대답도 좋습니까. 조금. 조금. 이렇게 해서 보면. 얘가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니까. 일로 갔고.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다. 였는데. should가. 여기로 앞으로 가서. should people sleep. should we sleep. how long. should we sleep. we should sleep. for 7 hours. 이런 게 맞는. 뭔가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네 문장 했어. 긴 시간 동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문장 개수를 좀 많게. 늘려야 되겠어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